BWS의 지난주 경기를 되돌아보는 시간 위클리 리캡으로 인사드리는 저스티스입니다 2024년 마지막 국내 대회였던 이번 그랜드 파이널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매치까지 진출팀을 장담할 수 없는 경기들이 이어지며 모두가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 치열했던 경기, 순위표를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은 광동프릭스의 시대 역시나 광동프릭스를 저지할 수 있는 팀은 없었습니다 종합 163점으로 1위를 차지하고 페이즈 1에 이어 2연속 우승에 성공하며 PWS 1왕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는데요 그랜드 파이널에서 유일하게 100킬을 넘긴 것은 물론 마지막 매치에 치킨까지 기록하며 치킨 세레머니와 트로피 세레머니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을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종합 2위는 바로 오프라인에 강한 남자들 GNL e스포츠입니다 위클리 스테이지 종합 12위로 다소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그랜드 파이널에선 언제 그랬냐는 듯 180도 바뀐 경기력을 보여줬죠 그리고 3위 자리를 두고 끝까지 경쟁했던 팀이 있죠 바로 T1과 D 플러스 기아입니다 두 팀은 마지막 매치까지 순위 싸움을 벌이다 결국 동점으로 마무리했는데요 하지만 순위 포인트가 앞서는 T1이 최종 3위를 차지하며 D 플러스 기아는 국제대회 진출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시즌을 마무리할 때 가장 설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MVP 선수를 호명하는 순간인데요 이번 그랜드 파이널의 MVP 주인공은 누구였을지 눈부신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위클리 스테이지부터 그랜드 파이널까지 2위 맨오브더매치에 선정된 선수는 총 27명인데요 그중 7명의 선수가 150점을 넘기며 MVP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 싸움 끝에 MVP를 쟁취한 선수는 바로 종합 400점을 기록한 광동프릭스의 헤븐 선수입니다 무려 6번! 이번 시즌 가장 많은 MOM을 받으며 페이지 1에 이어 페이지 2까지 2연속 MVP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해 PWS 2시즌과 PNC 2024까지 우승하며 우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헤븐 선수 올해 남아있는 국제대회에서도 이 활약을 이어가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를 모두가 주목했던 이유는 바로 PGC 진출권 때문이죠 PGC 2024 진출을 확정 지은 팀은 광동프릭스, T1, 젠지 e스포츠 세 팀입니다 위클리 스테이지와 그랜드 파이널 그리고 e스포츠 월드컵 한국 선발전에서까지 점수를 챙긴 광동프릭스는 진출을 빠른 시간에 확정 지은 상태였고요 T1과 젠지 e스포츠 역시 상반기부터 쌓아온 점수로 다른 팀들의 추격을 피하며 PGC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움이 남을 팀은 아무래도 4위 D플러스 기아와 페이지 2 준우승을 차지한 GNL e스포츠겠죠 하지만 한국 팀이 PGS 포인트 8위 안에 들어간다면 차순위인 D플러스 기아가 PGC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고 준우승을 차지한 GNL e스포츠는 PGS에서의 활약에 따라 PGC에 진출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랜드 파이널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스탯을 기록한 선수와 백힐 클럽에 합류한 선수들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스탯별 1위 선수들부터 확인해보시죠 올타임 레전드를 쓰고 있는 살루트 선수가 이번 그랜드 파이널에도 킬과 데미지 부분에서 1위를 기록하며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살루트! 해줘! 를 외치는 상황이 나올 때마다 기가 막힌 샷으로 결국 해내고야 하는 살루트 선수인데요 광동프릭스의 시대, 살루트의 시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겠죠 이어서 가장 많은 헤드샷키를 기록한 선수는 GNL e스포츠의 택균 선수입니다 택균 선수는 페이지 2를 준비하며 GNL e스포츠에 합류했는데요 합을 맞추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캐리하는 장면을 자주 보여준 선수입니다 내년을 책임지는 선수로 성장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024 PWS 합산 백힐 이상을 달성한 선수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백힐 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최종 14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랜드 파이널 기간 동안 6명의 선수가 새로 합류하며 규모가 커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바로 T1의 타입 선수입니다 개막전에서 고전했던 T1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타입 선수의 활약으로 만들어낸 구매치의 치킨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꾸준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물론 팬분들이 앞으로의 유망주로 뽑고 있는 만큼 다음에 보여줄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그랜드 파이널 결과 새로운 신기록을 확인해보는 시간 홀 오브 페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은 광동프릭스의 시대 2024 PWS 페이즈1에 이어 페이즈2까지 우승을 차지하며 본인들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광동프릭스 8번의 시즌 중 우승만 6번 과연 내년 PWS에서도 이 기록은 이어지게 될까요? 올해 2번의 MVP를 해븐 선수가 기록하기는 했지만 살루트 선수의 기록은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시즌에서 해븐 선수가 살루트 선수의 기록을 깨는 날도 오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PWS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아직 펍지 e스포츠는 끝난 게 아니죠 10월 21일부터 PGC 2024 최종 진출팀이 결정될 PGS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이번 PGS5와 6의 진출권을 획득한 팀은 글로벌 파트너팀 젠지 e스포츠와 그랜드 파이널 상위 세 팀인 광동프릭스 G&LE 스포츠 그리고 T1이죠 마지막 기회를 가지게 된 G&LE 스포츠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야 할 것 같고 이미 PGC 진출이 확정된 한국 팀들은 더 많은 시드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줘야 할 타이밍인데요 과연 배미를 장식할 PGC 2024에 최종 진출할 한국 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그리고 몇 팀이나 진출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위클리 리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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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ڈ전이 있으신 여러분